어? 인성토란데? 음 중간에 강퇴 좀 하면서 하고 으응 으응 아.. 뭐야 아 이거에요 으응 으응 야 이거 기술 계집이 끝날텐데 이거 바보네 얘 이 자식이야 저 그냥 아 얘 막겠다 아 추가타 못 때렸다 저거 또 두네 어 나쁘진 않네 마루코모 어떻게 하면 할만해 야 마루코모는 원거리야 금거리야 이 자식은 이거 안되겠구만 일로와봐 됐다 됐다 아 얘도 팩이 쓰네 내가 더 팩이 많거든 이 자식아 어디서 끼어들어 꺼져 이씨 정의구였냐 꺼져있어 가는거야 내가 얘기했지 가능성을 봤다고 들어오는거 바로 발모가지 날려버리고 형 다 때려버리란 말이야 한번 와봐 와봐 이 자식아 어 들어와 발모가지 그냥 한번 피해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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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계속 가 오케이 어 이거 야 이거다 왔다 왔어 왔어 어 왔어 어 왔어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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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거길 때려 어 왜 야 아니야 이 좋은사항에 거길 때려 저 인성하러 가는거 아니야 저거 이거다 이거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응 응 하나 찾았어 좋아 아 이거 당황스럽죠 아 아 이건 내가 누르면 안되는데 이거 코알라 날라가겠다 이건 내가 깝쳤다 이건 만능이 낫다 이건 만능이 낫고 어 어 위험한데 어 어 됐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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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아아아 어 인성쓴다 이새끼 인성쓴다 아아 인성 하하 하하 어 아 이렇게해 자식들 아 야! 뒤졌어 야 난 후지토라 넣는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아... 아아아아아... 야 이거 안 돼 인정 넣는다 이거 안되겠구만 이거 미호크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미호크는 다음 파 방송한지 1년 넘었습니다 아프리카 메인 아니구요 다음 파 추천 PD 다음 파 시청률 1위 1000명 넘었었습니다 동시방송 1위였어요 아 일단은 어 강한 능력으로 오는구만 아 기술 한 번 누르려다가 진짜 엄청 맞게 하네 사람을 벌렸지 아 이거 맞겠다 아 체력자인 아직 뭐 근데 별로 안 나니까 괜찮아 좋았어 아 좋아좋아좋아 아 좋았어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가자 어디야 좋았어 좋았어 일어나 일어나 새끼야 일어나 어 짜죠 어디야 어느 쪽에 튀어나와 미리 눌러둘게 아 까비 어 아 이거 누르면 안되는데 얘도 같이 누를텐데 어 얘 없었나 게이지가 나이스인데 이거 어디서 어디서 이씨 에이스가 죽었으면 쌉치지 말고 그냥 부세요 어 인정 한 번 해야겠다 이제 딱 보니까 원거리 플레이거든요 지금 저렇게 원거리하는 애들한테 응징을 해줘야 돼 응징을 아 근데 이 캐릭터 에이스가 빠져나올 수 있는 카드야 지금 불쓸려고 그러죠 지금 어 어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카드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그냥 어 매너 게임 잘 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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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어 구하러 왔자 상대가 못하네 게임을 상대가 못할게 상대가 못할게 상대가 내가 봤을때는 어 그렇게 상대가 잘하는 애가 아니네요 어 2조합으로 한 3투 갑시다 3투 방금 얘 아니죠 방금 얘 아니죠 아니에요 나 못해 나는 못해 못하는데 못한다고 까지마 이미 말했으니까 음 딱 그겁니다 잘한다는 소린 필요없어요 어 개못해 뭐 이런것들 그냥 무의미한 채팅들 응 바루같은 인간은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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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이 버닝물러드에선 에피소드가 4번 죽습니다 원피스 애정부상에선 2번 죽으니까 총 원피스 게임 7번 중에 아니 원피스 게임 나온 4번 중에 죽는 씬이 6개가 있습니다 단년 넘게 지금 현재 죽고 있는데 다음작품에서는 그만 죽었으면 좋겠고 멀리 갈 때는 한 대씩 어 됐다 정말로 뭐 하는거지 일단은 얘 맞으면 아파 어 이거 너무 내가 잘못했다 너무 긴 공격을 넣었어 아하 야무졌다 오케이 수고 어? 와 이게 저렇게 빨리는구나 좋네 우와 이거 뭐야 하씨 옆으로 피하는데 야 이게 되네 와 이거 뭐야 야 방향 방향 전환 미쳤네 이거 짜져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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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번도 나갔네 어 주먹까지 막아야돼 아 이걸 우네 아오 이게 뭐하는거야 이게 우리끼리 뭐하는거야 이게 이게 뭐하는거야 형 아니킬 아니킬 어딜 들어와 그거 누르면 에이스 죽어 에이스 또 죽겠네 아카이노한테 멍청한 자식 이거 누르는 타이밍을 전혀 모르네 이거 나와 이새끼야 이마 해군대장 내꺼 이새끼야 이마 어 다리안쪽 잘라버리나게 어 일로와 어 위협해 위협해 죽어선 안 아이고 이거 죽었다 토지토란 마지막 카드 남겨놔야되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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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어 왔어어 어 어 어 이게 인성 이게 인성은 아닌데 참 괜찮네 쓸맛이 나네 이게 카드가 어 됐다 아 아 야무지구요 아 진짜 불쌍한데 나 진짜 정말 미안한데 아 이렇게 한번만 죽여볼게 진짜 어 어 진짜 어 어 어 진짜 미안한데 어 왔어? 어 죽어 어 어 그래도 마지막은 매너 게임할게 어 들어와 수고했어 어 이게 상위판적인거 알지? 기술을 넣으면 죽는거야 아 빠이자 이지엠 슈아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내가 질 게임이면 인성전 안했는데 어 어차피 이기는 게임이니까 나보다 랭크 높네 하나 높네 하나 높네 이분 잡고 내가 F1 달아야겠다 어 F2 만들어드리고 행콕이면 조금 조심해야돼 근데 여기가 맵이 생각보다 넓더라 배는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이제 보니까 루피 해적단 매가 상당히 좋은 배였어 엄청 넓어 에쿠스 에쿠스 어 어 상대 에이스 있네 어 상대 에이스 있네 상대 에이스 오우 그렇지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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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 오 뭐야 패기야? 어디에 어디에 피 더 잃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어 뭐야 능력 봉인됐어 바꿔 바꿔 최대한 원거리전에 이정도쯤은 괜찮습니다 어 능력 봉이 진짜 시간 기네 안되겠다 이거 아카이는 좀 이따 쓰던지 해야겠는데 체력이 너무 없다 어 위험해 좀 말렸다 어 상대에 좀 공격좋을거에요 됐다 어디서 들어오세요 아 이거 죽었다 아 아카이는 이렇게 이뤄선 안됐는데 아 아니 행콕 근데 루피 때려?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니가 그런다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방송이고 뭐고 일단은 레이디 저기 그 퍼스트 다이 어 아 아프다 어 능력 못쓰네 어 능력 지금 묶였다 까다롭네 이거 언제까지 그걸 쓸 수 있을거라 생각해 언제까지 그걸 쓸 수 있을거라 생각해 일어나 아니키 아니키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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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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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키 아니키 비해 비해 어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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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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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았어 좋았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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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피해 어 이럴줄 알았어 어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와 저 염괴 뭐냐 야 이거 뒤지가 인성 나와 인성 나와 어 인성 나오셔 그냥 어 삼할순 에이스 삭제 시간 어 어디서 그러 일로 와봐 어 안되겠어 이거 어 안되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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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됐어 자 바꿔 다시 어 러브러브 이리와 어 그러고 계세요 구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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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르르르르르르르르르 됐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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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어 어 잠깐만 어 언니 어 이 언니 어 이 언니 왜이래 이 언니 왜이래 야 이거 이거 누가 먼저 때리냐 이거 이거 가만히 있는데 서로 어 이거 이거 막으면 돼요 등 돌리고 있어 좀 불안한데 야 등 돌리고 있어도 오케이 오케이 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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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됐어 됐어 들어가 행콕 들어가 간다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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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유 왔네 아유 아유 언니 아유 언니 먼저 때려 먼저 그렇지 그렇지 뚫렸다 이 언니 아이고 야 어디 때리냐 왜 아니 뭐지 아니 왜 오른쪽을 때려 아 그래도 행콩한테 맞아서 저 자세를 봤네 안기버즈 어 레디 박어 어 인성 가야되나봐 레벨이 좀 많이 떨어졌어 F1까지 갔었나 그랬는데 진짜 저거 진짜 오진다 저거 어 오케이 아웃 걸렸죠? 막았네 으깨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이거 내가 딸려고 한 번 일부러 자연계 팩 썼네 근데 루피가 이건 좀 구별하기 쉽다 쟤 마지막 카드가 뭐냐? 스몰헥인가? 아 스몰헥이 스몰헥이 참 죽이기 좋은 카드인데 난 이렇게 많이 맞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스몰헥이한테 아아 잠깐만 아아 이것도 타이밍 안나오네 이렇다면 뭐 이거는 후지토라로 응징 가야되구요 어 이거 위험하죠? 자 각성 갑니다 각성 아 지금 끝까지 박빙인데 어 끝까지 박빙이구요 아 이거 막아 막혔네 막힌 것 같애 이거 어 들어갔다 너 어차피 너 죽었지? 어 잠깐만 각성? 각성은 얼어주고 각성이야 인성 수고여 이거 어 뭐야 살았어? 잠깐만 있어 가만있어 어 어 이거 잠깐만 뭐니? 수고여 어 나 잠깐만 나 스키 봉인당 있네 어 나 스키 봉인당 있어 내가 먼저 때려야 돼 크라치 네 millennium 아 박빙이였어 아 박빙이었어 어 F3 가자 아 미험했네 진작 어 방송 살리는 것도 어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는 거에요 잘하면 못살려요 다슬아슬한 경기